우리 여행은 올 인클루시브 패키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. 가방도 필요 없고, 뭣도 필요 없고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입고 있는 옷과 핸드폰 정도? 지갑도 필요 없어요. 진짜요? 그래서 그 정도 해서 갈 건데 문제는 저희 패키지가 출발 일정이 조금 빨라요. 네가 무섭다니까, 누비 씨. 여기서 가까이 보잖아? 뭔가 블랙홀처럼 빨리 얻으러 간다니까. 여기요, 진짜? 돌아계셔. 조금 돌아계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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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긴 갈 거고, 이태리 갈 건데 문제는 조금 급하게 가야 된다. 지금부터 여러분 옷만 입고 3분 후에 호스피룸에서 만나서 2분 후에요? 이런 게 너무 좋죠. 왜냐면 가방도 지갑도 필요 없고 여권은 다 우리한테 있어요. 양친구가 옷만 입고. 샤워 못해요, 샤워? 패키지에 속옷도 입는 거예요? 네? 다 했어요. 지금 입고 있는 것만 입고 오시면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빨리 빨리 준비하자. 그러면 지금 20분인데 25분에 만날까요? 23분, 23분. 와, 큰일 났다. 진짜 큰일 났다. 나 샤워해야 돼, 나 샤워하고 싶어. 나 양친해야 돼, 진짜로. 형, 고생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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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다. 타이트 어떡하냐? 일주일 동안 타이트 진짜 싫어해. 이럴 때 같이 가야지, 좋은데. 대박이다. 야, 이거는 진짜. 아이고, 대박이다. 와, 이게 뭐야? 야, 넌 지금 이것도 너무 좋지? 진짜 감사드려, 사실. 아, 진짜 내 치타바지. 알겠습니다. 아, 쏴. 아, 좋은데? 갔다 오겠습니다. 3분이면 뭐 충분하죠. 마이크, 들어오시는 거예요? 나 샤워할 건데, 3분 동안? 아, 핸드폰 충전 좀 시켜줄 거야. 왜 이렇게 다 반투가 있어. 어, 옷 갈아입는 것도 찍어? 와, 원래 술을 잘 먹는 멤버도 아닌데. 잠깐만, 캐리어는 알아서 챙겨주셔야 하나. 로마 덥 나요, 감독님. 날씨를 몰라가지고 덥겠죠? 더워요? 우주 배터리 준비됐습니다 선크림 선크림!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조심스럽습니다.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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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햇빛이 쌀 거 아니야 충전기 또 생명인데 이어폰! 이어폰! 이어폰 없이 어떻게 노래 들어야지 노래 이어폰! 이어폰! 켜서